이건 만난 일. 그냥 잊고 살게. 맹세할게. 난 맹세가 아니라 담보를 원해. 남순길 마지막 통화자 신원 확인됐습니다. 김무진 기자요? 살인을 돕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단 말이네. 김무진 기자가 이틀 동안 출근을 안 했는데 왜 신고 안 하셨죠? 혹시 붙어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일단 따고 들어가죠. 날 속여? 방금까지 누가 있었어. 아니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.